안녕하세요 루시아 입니다. 오늘은 민들레 꽃을 그려 볼건데요. 패브릭 전용 물감으로 천에 그렸구요. 물감 정보와 붓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패브릭 전용 물감과 총룡에 딱 청소하는 내부 전문, 즉 이 일반 작품 사진을 이어가기 때문에 암석이報導. Cela 당시 부품을 하는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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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부르실 때에는 핑크를 묽게 붓 전체에 묻힌 상태에서 붓꽃에 노란색을 안 묻혀가면서 꽃물풀 표현을 해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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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